안녕하세요 호무비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먹방 브이로그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포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너무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좀 자주 먹고 많이 먹고 건강한 음식들을 잘 안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하게 먹어야겠다 먹는 거를 좀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이 그 바로 대망의 첫 번째 날이고요 그래서 샐러디를 사왔어요 저희 집 앞에 샐러디가 생겼거든요 저는 뭘 시켰냐면 이게 콥샐러드거든요 오 맛있겠다 샐러드를 깠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계란이랑 베이컨이랑 옥수수랑 양파랑 올리브랑 방울토마토 살짝 그리고 드레싱은 제가 오리엔탈 드레싱을 제일 좋아해서 오리엔탈로 선택해서 가져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샐러드를 한번 아주 맛있게 먹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브이로그에서 샐러드 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다이어트를 해도 샐러드보다는 좀 다른 종류로 이렇게 섞어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샐러드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 것 같네 느낌상 오리엔탈을 저는 부먹파인데 샐러드는 부어서 먹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원래 다이어트 하려면 찍먹인데 이건 좀 찍어먹기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어먹겠다는 의미 진짜 맛있겠는데? 조금만 부을게요 일반 오리엔탈보다 조금 더 되직한 느낌이에요 원래 일반 오리엔탈은 많이 좀 물 같은 느낌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엥? 음! 맛있어요 음! 베이컨 맛있다 계란 제가 요즘 비트코인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도지코인이라고 요즘 논란이 많은 일론 마스크가 계속 언급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그 코인 있잖아요 그 코인이 지금 미쳤어요 지금 완전 폭주 중이에요 재밌더라고요 비트코인 짜잔 제가 샐러드를 이렇게 깔끔하게 비운 적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아주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망원동에서 최근에 한 번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거의 최애 고깃집이지 1등 고깃집 거기를 갈 겁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은 평일에도 웨이팅이 엄청 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4시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근래 먹었던 서울에서 먹은 고깃집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음! 바로 망원 한강 근처에 있는 한강 껍데기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삼겹살이랑 목살 이런 걸 파는데 목살이 진짜 맛있어요 그 한강 껍데기 아예 조져버리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짠! 너무 맛있어, 또 왔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치까지 다 올려주세요 헐 칼국수도 있길래 사이드에 시켰거든요? 양이 진짜 많아 짜잔! 이거는 봄도다리입니다 근데 도다리 철이 얼마 안 남았대, 오빠 그래? 먹어봐야지 이게 지느러미랑 저희가 전에 한 번 시켜먹어봤던 것인데 진짜 맛있어 사실 몰라, 뭐가 도다리인지 댓글로 확인하면 되겠다 아하하하하 저는 소주 진짜 맛있다 진짜? 저는 막장 찍어 먹거든요 여기 횟집은 회를 얇게 썰어달라, 두껍게 썰어달라 이거를 정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여기는 좀 좋은 게 지느러미를 좀 많이 줘요 어, 그런 것 같아 지느러미 양이 좀 많아 이렇게 보면 지느러미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원래 진짜 한 4점 정도 주고 안 주는데도 많거든? 아예 안 주는데도 있고? 아예 안 주는데도 있고? 콜라 너무 맛있다 당연히 제로 콜라고요 저는 루티 세리 루티 세리 밖에 안 먹어 지금은 서브웨이를 먹고 여자친구를 역까지 데려다 주고 혼자 좀 걷다가 집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커피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망원역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바로 키키 브라운이라는 카페입니다 아, 진짜 정신이 너무 혼미예요 아, 너무 매워 자, 지금은 양배추 카레 다이어트 카레를 만들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양파 한 개 반을 넣어줄 거거든요 아, 너무 매워 대충 아, 너무 매워 진짜 눈물 나, 어떡해 진짜 눈물 나요, 저 카라멜라이징을 좀 살짝 해줄 거기 때문에 양파 많이 어머 제일 중요한 양배추 양배추는 4분의 1통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심지 제거하고 그냥 대충 썰어줍니다 깍둑깍둑 어차피 양배추도 숨이 죽으면 엄청 쪼그라들어가지고 진짜 많다 지금 이렇게 양파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식용유를 좀 두르고 숨이 많이 죽을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요렇게 양파를 갈색빛 돌게 원래 이거는 올해에 볶으면 볶을수록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만 볶아주고 고기를 넣어줄 거예요 요 카레고기 고기도 익을 때까지 계속 볶아줄게요 지금 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서 양배추를 다 넣었는데 숨이 죽으면은 좀 괜찮아질 거 같아요 지금은 완전 냄비가 양배추로 꽉 차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양배추가 어느 정도 좀 투명하고 많이 익었거든요 숨도 죽고 이때 바로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자작할 정도로 거의 일주일 동안 먹어야겠는데 이거? 이러고 한번 뚜껑 닫고 한 5분 정도 끓여줬다가 카레 넣고 또 계속 이렇게 저으면서 끓이면 될 거 같아요 자 이제 좀 끓어가지고 오뚜기 카레가루를 물에 개 써요 카레 적당량 이렇게 하고 이것도 있거든요 백색 카레 고형 이게 하나 남아가지고 이것도 넣어줄게요 아주 좋아 여기 현미밥을 데워가지고 해놨거든요 현미밥 120g에다가 양배추 듬뿍 짜잔 이렇게 버섯도 넣어가지고 만들었고 이렇게 김치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정신이 혼미하네요 아주 건강한 카레맛이에요 밥 양은 완전 반공기인데 껀덕이가 많아가지고 양이 엄청 많게 느껴져요 밥 양이 그리고 한번 카레 해놓으면 그 끼니 챙기는 게 진짜 덜 귀찮아져요 엄청 편한 느낌?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짠 오늘 아침은 요거트에 그래놀라에다가 전에 샀던 아몬드 6알을 넣었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으로 요거트를 먹는 이유는 사실 어제 또 술을 먹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고 마라샹궈를 먹었어요 새벽에 못 참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따가 또 마라샹궈를 먹어야 돼요 마라탕 탐방기 영상을 찍어야 돼가지고 콜드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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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카츠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ESC 스튜디오 하는 상원희 오빠가 엄청 추천해준 곳인데 궁금해가지고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웨이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큐 카츠이랑 이렇게 자르면 되나? 살살살살 위에만 이런식으로? 어 그런 다음에 이걸 펼치는 거야 나 이거 처음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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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얼른 먹어봐 난 일단은 무조건 맛을 볼랑 콜미 맛있어? 부드러워 나도 소금 찍어 응 으음 으음 진짜 부드러워 스테이키 덮밥 먹을게 진짜 부드러워 짠 집에 와서 제가 만든 간바스랑 모짜렐라 치즈랑 참치 크래커랑 파스타도 시켰어요 그리고 소밀빵 간바스에 찍어 먹을 거예요 여기 크림에도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와인입니다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아아 오빠 먹고 싶어서 그렇지 기다려 작년에 생일선물로 받았던 전동 와인닭 뭐부터 먹을래? 이거랑 이거 골라봐 새로운 거 이거? 자 잘 보세요 엥? 잘못 넣었다 엥? 잘못 넣었는데 혹시 기계가 좋아? 이렇게 넣었거든? 근데 따졌어 오 예스 오랜만에 와인 먹는다 이렇게 맛있네 맛있어? 먹어봐 이거는 파스타 과연 이거는 파스타입니다라는 파스타 프랜차이즈에서 시킨 거예요 여기 배달 파스타집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매콤 크림 파스타 어때? 맛있다 이건 제가 만든 간바스 영화의 소리 잘하는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파스타도 맛있다 응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은데 오늘 안주가 완전 훌륭스한데? 아까 규카츠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치? 응 상수의 후... 후토리 아닌데? 후라토 후토리 아니야 너무 행복한데? 요즘 넷플릭스로 브레이킹베드라는 미드를 보고 있거든요 브레이킹베드가 마약 얘기인데 진짜 징그럽고 리얼하고 재밌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돌려 아니 그렇게 말고 줘봐 줘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려 그러면 적당히 잘 잡혀 이렇게 한입 한입이잖아 이게 뭔 한입이야 이거 딱 한입인데? 내가 아까 집은 것보다 조금 오빠가 그렇게 좀 많이 집힌다며 아니 안 집힌다며 오빠한테 아기 한입이였어? 한입도 아니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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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랑 로봇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랑